음악 유영별 최우수상 글로벌 주식 부문과 최우수 펀드매니저상 글로벌 주식 부문 시상이 있겠습니다. 시상은 KG0인 김병철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. 유영별 최우수상 글로벌 주식 부문과 최우수 펀드매니저상 글로벌 주식 부문 두 부문 동시 수상에 영예를 안게 된 운용사는 미래의셋 자산운용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수상자이신 육진수 본분장님께서는 단상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 먼저 유영별 최우수상 시상이 있겠습니다. 2021 대한민국 펀드어워즈 유영별 최우수상 글로벌 주식 부문 미래의셋 자산운용 축하드립니다. 수상자이신 육진수 본분장 네 이어서 최우수 펀드매니저상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계속해서 시상은 KG0인 김병철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. 네 미래의셋 자산운용은요. 지금 최우수상 글로벌 주식 부문과 또 최우수 펀드매니저상 글로벌 주식 부문 두 부문의 수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. 2021 대한민국 펀드어워즈 최우수 펀드매니저상 글로벌 주식 부문 미래의셋 자산운용 육진수 본부장님 축하드립니다. 수상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미래의셋 자산운용 글로벌 주식 운용본부 육진수입니다.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서 무척이나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 상을 함께 고생했던 저희 글로벌 운용본부 본부원들과 그리고 미래의셋 임직원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. 앞으로도 저희는 무거운 책임감과 겸손함으로 고객 자산 증식을 위해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